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백제를 노래한 작품 150여 점을 부여군에 기증했습니다. 이들 기증품과 답사기에 나온 작품들이 곧 부여에서 전시된다고 합니다. 연규환 기자입니다. 백마강과 정림사탑을 실어 읊은 이진수의 강광타병입니다. 조선시대 문인 가운데 백제와 부여를 노래한 드문 작품입니다. 부여 출신 화가 정성원이 그린 백제고도 부여 팔경과 역시 부여가 고향인 우당 유창환, 백화 김기분 등 근대 서해 대가들의 작품도 눈에 띕니다. 백제 비분인 사택지적비와 연화문 전돌탁보는 글과 문양이 백제의 향기를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교수가 틈틈이 모아온 작품들로 부여군에 기증한 것입니다. 작품을 모아서 부여해서 전시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백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유 교수의 애장품인 근현대명사들의 서화 작품들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실렸던 작품 100여 점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답사기에 나온 김정희의 시경, 영조대왕의 탕평비, 평양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제1강산 탁본과 북한 답사기 유물인 호랑이 가죽 장식과 묘항산 형제 폭포 자수 작품 등이 시선을 모읍니다. 유 교수가 기증한 부여를 노래한 작품 150여 점과 문화유산 답사기에 실린 100여 점은 24일부터 연말까지 부여 문화원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TJB 연구양입니다.